니 혼노미나상 코니치와 지채옥 데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채옥입니다 네 잘 지내고 계셨나요? 네 제가 이제 대충 한 3년 만에 열리는 팬미팅이 CS 테레아사 찬네로 있지에서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께 작품이 아닌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고자이마스